강원도와 경북 지역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 유해 4구의 신원이 10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호궁 영웅들이 가족의 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전자 시료 제공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낡은 전투화와 가죽끈, 철제 장구까지. 2011년 설악산에서 고 송달선 하사 유해와 함께 발견된 유품들입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난 고 송달선 하사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6.25 전쟁에 참전했다. 1951년 5월 설악산 부근 전투에서 전사했고 60년 만인 지난 2011년 발굴됐습니다. 당시 5살이던 어린 아들은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다 2020년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강원도와 경북 일대에서 수습된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모두 4구로 고 송달선 하사와 고 김시태, 정창수, 임석호 일병입니다. 경북 칠곡에서 발굴된 고 김시태 일병은 울산에서 농사를 짓다 참전했는데 영화 태극기 휘날림에의 배경이 된 다부동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고 정창수 일병은 광복 이후 우리나라로 돌아와 농사를 짓던 중 18살의 어린 나이에 참전했고 춘천 화천 진격전에서 전사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난 고 임석호 일병은 6.25 전쟁 기간 중 가장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진 백석산에서 발굴됐는데 발견 당시 전투와 비창과 빛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에는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발굴된 유해가 신원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유가족 유전자의 시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대국민 차원의 관심과 동참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지금까지 179명. 국방부는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거행하고 6.25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신건입니다. 국방뉴스 신건입니다.